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솜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여섯번째 인을 좀 같이 떼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게 되는데요 여섯째 인 하면 첫번째부터 다섯번째 인과 인과관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는 흰말부터 청황색 말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현상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땅의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환란과 죽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일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 이들이 그 가운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마음을 강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이들을 빗박하는 또 박해하는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첫번째부터 네번째까지의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재앙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그 순교자들 그 순교자들의 부르지점이 다섯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을 합니다 다섯번째 인을 뗐을 때 재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간청하고 탄원하는 것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원수를 갚아주는 것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유보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지체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탄원이 순교자들의 울부지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여섯번째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번째부터 여섯번째 인까지의 이 관계는 서로와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그래서 여섯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큰 지진이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고 또 다른 온통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대풍에 흔들려서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진다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인자가 오시는 날에 세상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예고하셨을 때 이 내용들이 먼저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게시록이 오늘 소개되는 내용은 여기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고 또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하셨던 일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진노는 그러면 누구에게 내려지는 것일까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겠죠 어둠의 주관자들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밝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2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 참고해 볼 수 있겠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죠 광야의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각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열심히 섬기고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지만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상들도 많이 둔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목적 높이에서 고백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만 섬깁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남유다를 심판하는 것이 뭐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이 진노는 누구에게 내리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세상과 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재물도 섬기고 예수도 섬기고 세상 부귀 영화를 쫓아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 진노가 내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진노의 의미와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진노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뒤에 좀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는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이것이겠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구원도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어도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도 죽인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실존적으로 보지 않지만 형체를 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이들의 문제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왜 하나님을 못 믿는가 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우리도 못 보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은혜 밖에 있는가의 차이인 것이에요 모세의 어떤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설명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애국에서 태어났고 레위인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어머니의 품속에서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죠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의해서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구출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가 애국의 왕실에서 열심히 잘 교육받고 튼튼히 자랐는데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의 동족의 어려움을 보고 그는 뼛속까지 히브린 아니겠습니까 히브린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그들을 괴롭히는 애국 병사들을 병사를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이건 동족을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들이 그 모세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혈통적으로 히브린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애국의 왕자이니까요 그냥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모세는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미대한 광략까지 도피하게 되어서 이드로의 사위가 되어서 그냥 목동으로 살아갑니다 왕자였다가 순식간에 그 입장이 그냥 목자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예요 거기서 한 40년이 더 지났을 때에 하나님이 호랩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부르는 거죠 애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동족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애국의 노예로 종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던지 지속적으로 울부짖고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백성 구해야 되겠으니 내가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가라 하나님 내가 입이 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도 가라 내가 다 준비했다 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그러면 내가 가면 도대체 저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간단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주는 메시지 가져가서 거기서 내가 그 말을 하면 내 백성들이 믿게 될 것이고 그 백성들을 끌고 내가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 듣고 갔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깨끗해지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조차도 그냥 저 멀리 있었던 하나님을 그의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하고 현실 가운데 목격하게 되면서 부정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어서 애국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반응이 모세가 예상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도대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내가 너를 보낸 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백성들이 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진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지키고 반드시 우리를 여기서 이끌어내어서 구출해 주겠구나라는 소망으로 그 보리의 신 하나님을 믿고 모세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르게 보내는 거예요 야 이제 너 바르게 가서 내 백성을 여기에서 이끌어내어서 광야로 가서 하나님 여와를 경배해야 되니까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너 가서 바르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루가 여러분 누굽니까? 당시 제국의 왕 아닙니까? 모든 땅을 다스르는 왕인 바루가 앉아있는데 그 앞에 등장한 모세의 여러분 행색이 어떠합니까? 동일한 왕복을 입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아주 초라하게 목자의 옷을 입고 지팡이 하나 들고 거기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사롭고 얼마나 하찮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는 신이 없습니까? 애굽에는 그들이 어떤 종교적인 제의가 없습니까? 술사들이 없습니까? 너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듣지도 못했던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예배케하러 보내라 그러니 당신이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거 보내겠어요? 여러분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이건 보낼 리가 만모한 거예요 바루가 생각하니까 이놈들이 일하기 싫으니까 꾀를 부려가지고 지금 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런다고 괘씸해 죽겠네 그러면서 감독관을 불러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게을러가지고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이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에게 내가 짚을 이제 안 줄 테니까 이 벽돌을 만들어내는데 짚은 너희들이 알아서 구하고 그 벽돌의 양은 이전과 동일하게 너희들이 가져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바루를 만나기 전에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보고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바루를 만나고 나서 바루의 명령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 모세를 만났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왜 너희들이 와가지고 우리의 그 짐을 더 힘들게 더 크게 어렵게 만드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루나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나 동일하게 겪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바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해요 그들의 입으로는 아브라 하나님, 이사기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구원해 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모양은 백성이나 바루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도 바루도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모세도 모아놓고 백성도 모아놓고 하나님이 얘들아 모세는 뻥쟁이가 아니야 내가 보낸 게 맞고 내가 내일 앞으로 이렇게 인도할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진행을 하십니다 어떻게요? 애국당에 재앙을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내리기 시작합니다 요호와에 대해서 관심이 1도 없었던 바로 물이 피로 바뀌는 순간 어? 이게 뭐지? 그런데 자기들의 술사들도 이걸 할 수 있네요 아, 별거 아니구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라는 그 신은 그냥 우리 술사들도 할 수 있는 정도니까 대단하지 않구나라는 거죠 뭐죠? 개구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술사들이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아, 별것 아니네 그런데 이 재앙이 가면 갈수록 이제 술사들이 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서게 되었을 때 바로의 관심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 이건 뭐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어질 때마다 바로의 마음에는 이제 두려움이 쌓여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들 장자가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의 모든 자식들은 장자는 첫난 모든 초태생은 다 죽는다고 했을 때 애국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어져 나가고 바로의 장자가 죽어져 나갈 때 그때에서 바로는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화라고 하는 신의 위대함 가운데에 굴복을 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분명히 그 모세가 처음에 왔을 때 믿겠다고 했지만 그 많은 현실적 충악방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바로 등을 돌렸던 그들 애국에서 내려지는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요호화에 대한 그 마음들이 다시 돌이켜지는 겁니다 바로가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요호화를 귀로 만들었더니 내 조상 대대로부터 이 400년 동안 이 요호화에 대해서 귀로 만들었더니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라고 이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들의 고백이 뭐예요? 그들의 회개가 그들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문인방과 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농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여기고 가벼이 여기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피를 바른다고 듣게 이 장자가 죽고 사는 문제가 있겠어? 라고 가벼이 여기고 그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잡족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바른 집들마다 그 장자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여러분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의 회개의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가 어찌 그리 당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지고 부를 가지고 지식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수 있는 조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용감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진노의 날에 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그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 봅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벌을 주는 거야 라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를 먼저 돌아봐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예배 생활을 게을리했나? 내가 주님을 조금 등한히 했나? 내가 너무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 이것 때문에 질투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빨리 빠른 자세의 전환을 통해서 더 경건한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 자리로 나오고 이것이 진노의 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 현상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보여집니까? 그러면 참 행복한 거예요 이 심판과 그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고 이제 보게 되는 그 가운데 나오는데 일곱 인과 나팔과 재앙 가운데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영역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우리가 게시록 둘레 산책을 하면서 좀 보았죠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일곱 인 이 구조가 4 플러스 3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들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인도 그러하고 나팔도 그러하고 대접도 그러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팔 보니까 첫 번째 피 섞인 우박이 땅에 떨어져요 첫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두 번째 나팔이 불리니까 바다의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이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들과 물샘에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해달별의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의 1, 2, 3, 4가 어떻게 합니까 나팔 재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자연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보니까 모든 인류 가운데에도 모든 죄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모든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범주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심판을 직면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모든 사람들은 그 심판의 자리를 통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왕로를 타게 되는 하이패스로 통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심판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하이패스가 아니라 잠시 머물러보자 결산하자라고 해서 그 모든 결산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피조물 가운데는 당연히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야말로 모든 자연 만물도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도 아파요 모든 만물도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픈 것처럼 여러분이 병드는 것처럼 자연도 병들고 있고 그 병든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처럼 이 모든 자연 환경이 그렇게 병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기후와 환경 문제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짧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겪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전쟁도 있죠 나라와 나라가 지금 직접적인 총을 쏘지는 않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가 즉대적인 그 관계 속에 놓여있는 나라들 분쟁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표면적으로 눈에 우리가 드러나지는 이슈는 뭐냐 그러면 지금 기후와 환경의 문제인 것입니다 세계 환경 위기 시계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본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시계는 우리가 12시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세계적인 환경을 12시간의 시계로 표현을 했는데 이전부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30년 전부터 이렇게 보면 30년 전만 해도 7시 49분이었는데 2021년 작년으로 보니까 9시 42분 2020년에는 9시 47분이니까 그 전보다는 좀 5분이 뒤로 돌아왔는데 그러나 30년 전으로 보면 한 2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이 개념이 어떤 거냐 그러면 0시부터 3시까지는 그 환경이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쾌적한 상황이 한 0시부터 3시까지 3시부터 6시까지는 조금 불안한 상태 우리가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되는 상태고 6시부터 9시까지는 심각하다 이거 지금 이제 우리가 대비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한다라는 것이 6시부터 9시까지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위험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환경은 세계의 기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합해서 평가를 내려서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9시 42분이니까 어느 상태예요 이미 위험한 상황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적으로 보면 기상이변과 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홍수도 가뭄도 기건도 사막화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런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화재 영덕에 산불 났잖아요 지난주에 제 고향인데요 축구장이 560개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동해에서 일어난 산불보다 크다는 거예요 너무 강한 바람에 순식간에 그 많은 산야가 입냐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불을 지핀 게 아니고 자연 발화로 일어난 산불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는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면적이 불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상이변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몇 달 동안 홍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도 여러분 겨울 가뭄이 되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도시화 되어서 그런 부분에 무감각해져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도 물 부족국가 가운데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시계는 9시 38분이라 그래요 작년보다는 몇 분이 뒤로 후퇴했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뒤로 후퇴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에 대한 대책으로 환경문제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도 배출을 체제화시키기 위해서 탄소중립운동을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 학교라든지 여러 행사를 할 때 이 환경문제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환경을 잘 고려해서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의 증가는 결국에는 인류의 종말을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들과 여러분 상관이 전혀 없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탐욕과 그 죄성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 많은 자원을 채취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임랄을 벌목을 하고요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랄을 산지를 다 깎아내리고요 그러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게시록의 내용을 보고 우리 주님의 예언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 모실 때가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시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목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심판의 끝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려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가는 선지자입니다 1차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참 여러 왕들, 여러 나라들을 거친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그 뒤에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국이 제국을 먹습니다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를 또 삼킵니다 헬라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서 그 헬라를 삼키는 거예요 제국이 제국을 먹고 나라가 나라를 삼키는 이 일들 가운데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히 세워져 있는 나라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심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우리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아민 여러분, 게시록은 철저하게 우리들을 위한 책입니다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책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을 격려하고 여러분을 인내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잘 준비해 놓으신 위로의 사랑의 편지가 게시록입니다 너희들 힘들지? 견뎌내야 돼 세상 마지막에 그런 무서운 심판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영원히 주와 함께 왕 노릇 하는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게시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큰 진노의 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 도대체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냥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에요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권세를 가진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를 증가하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들입니다 모든 범주에 있는 이들이에요 얼마나 이들이 자신만만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도미티안 황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할 때에 이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로마에 충성한다고 생각하면서 마음껏 잔혹한 행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이 더 위대해 보이는 그 일들을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행했었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우상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고 그들의 제국이, 그들의 나라가 더 위대해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부를 가진 논크리찬들이 지식을 가진 논크리찬들이 권세와 모든 것들을 가진 논크리찬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마음껏 조롱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하지만 마지막 날에, 그 진노의 큰 날에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바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발 너희들이 그 상황에서 나를 덮어서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고 그 놀란, 그 진노 때문에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을 면하도록 제발 내가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낫겠다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 구더기도 죽을 수 없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 인자가 구름과 함께 올 때에 모든 눈들이 그를 바라보게 될 텐데 그를 찌른 자들도 목격해야만 되는 상황 보기 싫어도 볼 수만 없는 것이 무슨 날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어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낳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요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얼마나 교만하게 웃으며 요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도대체 요호와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그의 기름 부은 받은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 조직이 안 돼 그냥 잘라내버려 없는 게 소편에 진급시키지 마 그냥 나쁜 자리에 줘서 알아서 나가도록 해 그들이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으시며 그들의 행태를 하늘에서 하나님은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질 때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피할 곳을 찾지만 피하지 못하는 그 아주 초라한 위치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가서 읽어볼까요? 주의 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다 홍해를 가르는데 뭘로 갈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김으로 하나님이 흠 한 번 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파도가 일어서서 벽이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호와여 주와 같은 신이 이 땅에 어디 있나 이가 이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피해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좀 말씀을 가지고 와서 좀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그 무서운 형벌에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멸망이 예고되어져 있는데 예수님도 예고했고 요한도 지금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데 그러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이걸 살아가야 되겠는가 우리의 숙제를 던지고 마무리를 하길 바랍니다 나에게 복음은 무엇인가?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나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이 나를 살렸고 나는 복음의 빛인 자다 복음이 나에게는 자랑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복음이 자랑입니까? 할렐루야 자랑이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를 여기 있게 했고 앞으로도 여전히 주 안에 있게 할 능력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복음은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복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역할과 책임은 뭘까?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들을 진노 아래 그냥 둘 것인가? 지금 불신자는 영원히 불신자인가? 저 인간은 지옥의 뜨거운 불에서 그냥 타 죽어야 돼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냥 불로 소금치듯 하던 그런 곳에 던져져가지고 그냥 영원히 죽지 말아야 돼 저주받아야 돼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그 무서운 진노의 나를 예고하는 것은 그들을 그냥 던져버리라고 방치하라고 너만 구원받고 내버려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진노의 무서운 불거덩이 아래 있어 보이는 그들에게 내가 들었던 모든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증거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은 모태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불신자들이 언제 예수 믿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불신자들은 잠정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러요 잠정적 그리스도인 저도 아마 그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 안 믿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으라 괘씨로 하고 그랬던 제가 많은 이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어졌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에도 불신자들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었다가 전도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의 그 극적인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번째 일을 떼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진노의 큰 날에 대한 메시지를 읽으면서 들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은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여전히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익숙할 것 같죠?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가 뭐하는 곳이야? 그럽니다 예수 믿자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갈 수 있어? 모르는 이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도 예전에는 그랬었죠 저도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구다는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절에 들어가면 거기에 그려놓은 그 그림들을 바라보는 것보다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그게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이걸 모르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증인으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증인의 삶을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월이 되면 이제 전도위원회가 시작을 하고 개강 모임을 통해서 매주 화요일마다 전도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어떻게 교회 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전도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전도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장서려고 합니다 제가 선봉에 서서 우리 교육자들 다 데리고 화요일마다 신방 없는 교육자들은 다 데리고 나가서 함께 성도님들과 현장으로 나갈 겁니다 나가서 정말 복음에 대해서 인생의 어떤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그 한 분 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초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간 내시는 분들은 화요일날 오전 10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들이 믿는 이들이 한길같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돈도 가져받고 저는 아닙니다만 그분들한테 그래요 돈도 가져받고 내가 누릴 거 누려받고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복이더라는 고백을 정말 많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믿음 안에 계신 분들이 한길같이 하는 고백이 그 고백이에요 현역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잘하더니 은퇴하고 나니까 다 등 돌리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연세가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그 복음의 본질을 아는 이들이 현장으로 나갔을 때에 우리가 경험해봤던 것 우리가 고민해봤던 걸 고민하는 이들에게 해줄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나도 다 가져봤고 내 많이 배워봤는데 예수보다 좋은 게 없더라 교회 갑시다 그렇게 할 때에 아마 많은 이들 마음속에 마음으로만 결심하고 교회 가야 될 텐데 내가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될 텐데 그렇게 고민하던 이들이 우리의 음성이 천사의 음성같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화요일 날 누구든지 괜찮습니다 교회 나와서 저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전도위원들과 함께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나을 수 없는 분들은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와 은사를 따라서 주의 복음을 많이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많은 이들이 저 진노의 불구덩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건져냈던 것처럼 여러분을 건져내셨던 것처럼 더 많은 이들을 건져내는 데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능을 밝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